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진열장 안에는 오랜 세월만큼 차양기를 머금은 다귀들이 예를 갖춘 듯 반듯하게 자리합니다. 금색 실로 수놓은 병풍 앞에는 귀한 분을 위한 다구가 준비되고 찻자리가 펼쳐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위안을 얻곤 하는데요. 정성스럽게 끓여내어 두 손 모아 건네는 차 한 잔에 사람의 마음도 느껴지는 듯 하네요. 전통의 향운이 베인 공간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차문화를 나누며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분은 조명순입니다. 조명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순입니다. 인천 다송예줄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기업 차봄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인천시 무용문화재 교방다래 전수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방다래란 조선시대의 규방문화에 연원을 두고 있고요. 규방은 가정에서 안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분여자들이 있는 그런 규방을 얘기하고요. 다래가 들어가서 규방다래는 사대부 집안의 분여자들이 이웃을 초대하거나 또는 손님이 오시거나 친척들이 오셨을 때 모든 성의를 가하여서 차와 다래를 대접을 하고 또 가실 때는 문밖까지 나와서 안보일 때까지 잘 가시라고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는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입니다. 그리고 규방다래가 인천에서는 2002년도 12월에 인천시 무용문화재 제11호 규방다래로 지정을 받았고요. 인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문화가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한 인천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우리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조명수님은 10년 넘게 차짜리를 꾸려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전통차 문화가 좋아서 차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강의라는 형식을 빌렸다고 합니다. 강의록을 정리하고 전통차의 자취를 찾아다니며 수집한 자료와 내용이 모여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명수님이 전하는 전통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차짜리가 차 문화는 접빈다래라고 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 하는 그런 접빈다래가 있고 또 풍류를 즐기는 풍류다래라고 하는 그렇게 또 분류를 해줘요. 손님들이 오시고 또는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자 시를 쓰는 거예요. 한 소절씩 연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마디를 꺼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걸 이어가지고 해주고 이러한 또 차를 가지고 하는 풍류도 있고요. 또 차를 할 때 혼자 차를 마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앞에 혼자 마시지만 거기에다가 달을 초대한다든지 또는 대나무를 초대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같이 초대해서 차를 함께 마시는 그러한 것도 참 좋은 그러한 차 마시는 풍습 같아요. 완벽한 것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명수님은 현재는 규방다래 전수자로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규방다래 전수자는 규방다래에 대한 보유자가 계세요. 일대 보유자 이길의 이사장님이 계셨고요. 지금은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규방다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과 같이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문화를 한번 펼쳐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주주 형식으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다 같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년을 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공부하고 찻자리를 꾸미며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교직 생활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조명수님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지금도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차는 갈수록 깊어지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집에서도 차하고 잘 놀아요. 여러 가지 차 두고 놓고 또 차하고 같이 실험도 해보면서 맛도 보면서 그러면 지루한 줄 모르고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것을 느껴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는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차는 친구이고 동반자이고 제가 앞으로도 쭉 나가야 할 길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할 그런 소중한 짝꿈 같아요. 조명수님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에는 남종화의 대가인 남농 허건 선생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소암 현중화 선생께도 서예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그림과 서예, 대학원 공부와 직장 생활까지 모든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도 아주 오래된 일이어서 그때는 또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어서 그 당시에는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그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승진시험도 있고 해서 내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도 또 아이가 있어서 아이 교육도 원제고 또 남편도 뒷바라지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념이 없었어요. 일단 내 모든 것을 접고 가정을 위해서 그 꿈을 가정에서 펼쳐보자 이런 생각으로 직장을 그때 그만두게 되었죠. 많이 아쉬웠죠. 저도 아쉬웠지만 주위에서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쉬운 것을 그것이 연결된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제 여러 가지 못다했던 그런 열정을 지금 쏟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미있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순 님은 인생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늘 긍정적으로 사유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이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도록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헌신하며 살아온 조명순 님을 이제는 가족들이 응원한다고 하네요. 어떤 쪽으로 하냐면 제가 지금 차를 하기 때문에 차는 행다로서 모든 것이 완결된다고 볼 수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럴 때 많은 다서들이 있어요. 책이 많은데 또 다행히 우리 남편이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다 저한테 복사를 해다 주고 어느 날은 어떠한 내용을 신문에 나온 것도 가지고 와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번 화두로 두고 시작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차가 나오면 저를 깨워요. 차 지금 나오니까 보라고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서 절반은 가족이 응원해줘서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또 듣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줘요. 자연의 풍경과 여러 계절을 머금고 차나무가 자랍니다. 예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차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는 아닐까요? 마음과 철학을 담아낸 당신의 차 한 잔에서 고귀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역사를 느낍니다. 영욱 아빠 감사해요. 우리 영욱이 엄마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도 너 하는 일 잘 하고 있어. 어? 어? 아멘